다시 찾아온 달콤한 주말입니다. 오늘은 강추위가 절정을 보이며 매우 춥겠는데요.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 다행히 공기는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. 7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대체로 조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의 물을 알아보겠습니다.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조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. 남부지방에서도 원활한 대기 확산이 이어지면서 대체로 조음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주 초반까지 추위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다만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에 보였습니다.